에이 없어 없어 이겼어 끝났어 끝났어 예 영향력 좋아요 부정 영향력 얼마지 40에 46 33 살건 없는데 상황 괜찮고 전쟁 세금은 안 걷겠습니다 안 걷고요 테크를 올릴게요 21테크 이제는 질 이유는 없습니다 21테크 됐으니까 그래도 돈 남네 한 번 더 증세할까? 50원 자 일로 보루 쪽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 다시 요새 넣고요 올라오고요 됐어요 자 프랑스 리콜 프랑스 동맹 안되니? 자 유럽 잠깐 정세해볼까요 아 프랑스가 좀 커졌어요 어 칸톨라 칸... 칸토... 카토롤리야? 카토롤리야? 뭐 여기 떠 있고 동글리나는 당연히 안 되어있지만 적국 오스만 영국 카스티아 둘이 양숙이네 카스티아에서 싸우는 중이라 자 나폴리아에게 오스만 점령당하고 있고 헝가리는 나폴리랑 같은 왕조 나폴리아... 동글리나 때문에 위험하긴 한데 헝가리는 끼고 갈까? 아예 동맹으로 자 어쨌든 48% 낮음 낮음 여기까지 들어왔고 여기서 틀어막고 들어오고 공수는 여기 먹었고요 이거 죽이자 잡을 수 있나? 못 잡으니까 X 표시 안 뜨겠지? 그럼 대기 20K 19K 어 일로 하나 들어오는게 있네 봐봐 같이 1K 들어오네요 들어가다 말아 자 51% 협상이 될까 모르겠네 들어온다 10K 밑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어 됐다 협상 되었는데 어떨까요 병력 갈까요 한번? 병력을 갈고 끝낼까요? 왜냐면 병력 갈아주는게 좋은게 반란을 못 막으니까 더 먹자고 더 먹어봤자 과인아치 때문에 안돼요 음 음 네 과인아치 때문에 많이 못 먹었는데 네 과인아치 때문에 많이 못 먹었는데 쿠두스? 쿠두스 가자고? 카탈루니야? 카탈루니야? 아아 쓰읍 음 음 이거 이것만 전멸시키자 이것만 전멸시키고 예루살렘까지 못 가요 안될걸? 점수가 안될걸? 딱 100점이긴 한데 관약자 53 해방시킬거 있나요? 해방시킬거 있나? 시리아 이라크도 있고 시리아 시리아 해방 아 시리아 해방 좋다 아 좋네 시리아가 여기 대부분이니까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100점이니까 어차피 콜 들어올거 같고 다음에 이거 갈면은 어차피 이 전쟁에서 좀 많이 갈고 아직 호드 니트 괜찮으니까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12시 28분이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맞아 합시다 이거 뭐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 장군 하나만 또 좋은걸로 장군 하나만 좋은걸로 바꿔주고 자 이제는 과감하게 전진 적이 없다 나에게 여기나 정성할까? 오케이 자 20K 아 자 우측에 있던 참 어디 방군 제압했던거 오고있나? 아 여기 위로 올라가고있네 너 왜 거기 올라가는거야? 아 니즈노보들 왕이준야말란거 때문에? 거기 갈필요없어 일로와 일로 오뎅 네 시리아 아이디어가 좋네요 시리아 어 뭐야 오담 알아? 왜 우리가 들어가지 그러면은 니가 안오면 우리가 간다 트래비전도 패배? 괜찮습니다 48%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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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났어? 게임 터졌어 끝났구나 끝났구나 요새나 공성하러 가자 용병도 좀 밑에 좀 공성하러 할까? 네 점수나 벌려갑시다 점수나 자 예멘이 석화 시작했대 어이구 야 다 장하다 야 자 여기도 다 먹었고 자 우리 석국은 공세로 전환을 할게요 공격적으로 바꿔 놓고 계정 한번 해주고 어떤지 꺼주고 3K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올라 올라올라 오케이 됐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기 한 2만명 남았네요 2만명 남짓 아마 그 노인네들과 어 여자들 긁어모은 병력이 아닐까 망국이 돼가지고 아 여기 또 많이 있네요 어 니즈니 노블란테 갈리는 설마 설마 설마니 형이 자 이 식혜도 여기 공성해주고 53 100점 뭐 금방 만드니까요 100점 뭐 금방 만드니까 아까 그거대로 욕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태우고 시리아로 부활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공성 승만이가 이제 항복을 하는데 거부하구요 좋아좋아좋아 밑에 공성 밑에 공성 이건 누구지 투스카니 투스카니 아마 나폴리 투스카니가 전쟁 끝났나봐요 아이고 예 군사포인트 감사합니다 운스터 화이팅님 저번에도 예 포인트 드려주셨는데 이번에도 군사포인트 100포인트 감사드립니다 테크 올리는데 쓸게요 군사테크 올리는데 쓰겠습니다 어이구 여기 방군이 또 농민 방군 아 농민이진 들고 일어났구만 농민 60 6만병력이 야 이건 또 판도가 또 이상하게 갔는데 농민 60 6만병력이 우리를 갈았어 우리 병력을 나폴리 밀레안 투스카니 13 아마 밑에 동.. 동맹하나를 빼고 올라오는것 같 네 느낌이 동맹하나를 깨서 빼고 올라오는것 같아요 명제공성 제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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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리빠리 공성합시다 58점 아마 공성으로 한 60점만 한 70점만 먹으면 아마 협상이 되지 않을까 100점짜리가 아이고 여기 밀란이 농민을 가네 자비가 없네 얘들이 자비가 없어 농민을 갈아버리네요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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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갈아버렸어 자 이제는 이쪽은 다 먹었고 안으로 들어갑시다 콜스타디 노프리가 공성할까 아 얘들이 먹네 딴 데 가야지 자 여기 먹었고요 빨리빨리 공성합시다 먹고 먹고 병력이 많으니까 공성은 어렵지 않고요 이거 뭐야 민족주의자야 맘루크 이거 좀 놔두고 싶은데 맘루크라 해방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올라가고 65점 얼마나 될까 얼마 없으면 될까 98이고요 한 땅 6개 정도만 먹으면 6개 정도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협상이 쭉쭉 들어갑시다 요새우를 위주로 먹고 트위치는 기부가 있어요 트위치는 포인트 대신에 기부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현금이 아닐까 그것도 어차피 그것도 후원이죠 똑같은 후원이니까 트위치도 아니면 팔로우 비슷한 거 같이 도와주러 오네 미안 내가 잡았는데 팔로우 비슷한 거 같이 이렇게 뭐더라 후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못 하더라고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급이 돼야 되더라고요 자 폴란드도 우선 관계 개선 네 아프리카가 잘 돼 있긴 하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후원해 주시면 다 그거 가지고 우리 방송에 쓰니까 게임도 살 때 쓰고 그러니까요 좋아 좋아 아니야 단파치 최고야 예 단파치 최고네요 원수저 파이팅님 네 200포인트 감사해요 그거 할 수 있는 거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데 또 쓰는 거구나 그런 게 오우 알았어 깨달았어 제가 그거 완벽히 읽어드리니까 놓칠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평화의 브루즌 떴네 아 조금 더 먹으면 되는데 아 뭐 하나 안 먹을까? 요 정도면 되거든요 협상이 시리아 시리아가 여기까지는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지 예 요 정도의 협상 요 정도의 협상 요 정도로 좀 용서를 해주고 아 그래요 닉네임 바꾸고 그래요 나머지 돈 받고 두 개 시리아 먹여주면 되겠죠 요거 세 개랑 오케이 요렇게 갑시다 좋죠 아주 좋은 각이네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방송이 사람이 많으면 다 못 읽어드리니까 세팅방을 좀 이리 갈 수 있지 자치도 올리고 태우고 좋아요 아 이제 예루살렘 먹었나요 우리? 드디어 예루살렘 장악 예루살렘 완료 쭉쭉 태운다 아 오수만 땅을 태우니 아주 기분이 좋구나 정화하자 정화하자 오수만을 좋아 좋아 여기도 태워주고 요새 뽀개고 아 좋네 여기도 태우고요 됐어 이제 시리아 부활각 과일 1345인데 시리아 부활치켜야겠어요 뭐가 잠깐이야 왜 왜 잠깐 아니야 자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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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다섯 개래요 다섯 개지요 예수살렘은 우리가 먹잖아 이건 어차피 상관없잖아 아 근데 코를 못 박네 코 박아놓고 할걸 아 여기 박으면 박히겠다 아 여기 박으면 박히겠네요 좋아 자 성지 들어왔나 안정 아 됐어 코 안 박아도 되네 그러면 잠깐만 이거 속국한테 줘도 돼요 그래도 먹은 걸로 쳐주나 뭘 자꾸 박냐고요 코어를 박는다고 음란마귀가 다 쓰였나 100포인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행정포인트로 지금 코어 박고 있잖아요 잠깐만 이건 먹여줍시다 시리아에게 저도 근데 예전에는 코어를 박는다는 게 조금 생소했어요 근데 카페에서 다 코어 박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안돼 이건 갖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네 뭐 여러분이 모르시면 실험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된다고 하시니까 해보셨겠지 나머지는 그냥 줄게요 아셀 아르라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뭐가 유르살렘인데 근데 시리아에 다 태웠어요 태우고 준 거야 아예 태우는 거 내가 잘 태우니까 오케이 용병은 우선 다 뒤로 후퇴 후퇴하겠습니다 승만이 형을 아주 박살을 냈죠 아 여기 하나 있죠 여기는 내가 박고 어? 아직 안 박은 데가 있네 아 예루살렘 오케이 자 이쪽으로 빼주고 이쪽으로 빼주고 어 이제는 콜 좀 볼까요 얘네 나 왜 안치는 거야 리투안이야 조용하네 네 확장팩 한 패 한 거예요 최신 버전입니다 최신 버전 한 패 나와 있어요 유로파 카페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신 버전 포삭 버전이에요 하 이라크는 네 이거는 그냥 놔두고 코 받고 나중에 또 이라크가 해방시키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겠죠 이라크가 이라크는 나중에 해방시켜서 예멘 쪽을 먹여주면 될 것 같고요 음 다음 라이벌은 스칸디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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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칸디나비야동맹이 폴란드랑 이쪽에 데리고 스칸디나비야 폴란드 폴란드 스칸디나비 폴란드는 권이 없는데 클미애 Butler 고idar п 스칸따나비임 아 작업 같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 커먼센스 버전 때는 제가 조금 정확히는 모르는데 옆에서 들은 바로는 패치가 직절식으로 바뀌었대요 예전은 그냥 작업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영문이랑 같이 들어갔던데 지금은 아마 직결식으로 한 것 같아요 직결식으로 해가지고 대신 지명이 영어로 밖에 안 나온대요 지명이 지명은 깨지니까 글씨가 근데 나머지는 다 금방 패치가 돼가지고 아마 지금 나오는 거는 앞으로 나오는 거는 아마 패치는 금방 될 겁니다 네 작업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다는 분이시네요 이건 뭐야 근데? 이거 왜 손모양이 있지?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왜 손모양이 있죠? 원래 있었나?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째 빼고 예루살렘은 근데 왜 안 주냐? 성교사 자 귀족의 특권을 요구하다 그냥 네 명의식 이룰게요 어 들어왔네 아 왜 안 주냐 했더니 바로 줬구나 땡큐 펀자브 왕식은 봤고 아이디어는 모았다가 올라가고요 행정은 18테크에 하나 더 개방인데 어 조금 더 모으겠습니다 모으고요 지금 우리가 칠만한 곳이 칠만한 곳이 어딨냐면 신드 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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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만하네 델리 델리 벵갈은 안되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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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도 답변 걸어놓을까? 대리 관계 개선 저 시아파에요 아니 저기 순이파에요 순이파 순이파 해서 아 코디구나 델리 를 한 번 더 칩시다 델리 를 한 번 더 치고요 왜냐면 스칸디나비아랑 폴란드는 코디도 한 번 보여드릴게요 애매한 게 왜 그러냐면 코디 지금 안 쌓여있거든요 그냥 리투아니아 를 보스크바 두 개를 전멸시킨 다음에 아 전멸은 아니더라도 한 땅 두세 개로 빈사로 만든 다음에 하나 더 만드는 게 더 적을 덜 만드는 것 같아서 오케이 저기로 가자 동양으로 가자 만주를 치 델리를 치자 델리 델리만주 무역 분쟁 12 자 병력타 일로 와 델리로 와 델리 가자 펀자부 먹여도 되니까 퇴원 다음에 펀자부 먹여도 되고 자 합병은 지금 하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있니 네 3.66 좋다 합병하고 있고 외교기술 좋은 거 말고 관객에선 좋은 거 아 돈이 없네 용병을 좀 뽀개야겠네 그러면 용병을 하나 뽀개고 용병 너무 많이 뽑았거든요 뽀개고 19K 7K 19K 뽀개고 필요 없어 나중에 다시 뽑으면 되니까 이렇게 보내고 델리 먹고 말와 먹고 벵갈 먹고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스마는 휴전 끝나고 마저 가면 되고 네 칸 저기 좋죠 1600인데 상당히 많이 근데 이 정도는 많이 한 것도 아니야 솔직히 내가 못해서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더 먹어야 돼 예맨이랑 오스마는 휴전 끝나면 바로 전쟁 걸고 바로 들어갈게요 콜 또 들어가기 전에 시리아 더 태워서 먹여주면 되고 맘누쿤는 해방될테고 아마 맘누쿤 반군이 있으니까 5,500포인트 요것도 와라와라 델리로 와라 델리까지 아예 합병 걸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관계도 한 200만 들어와가지고 돈을 줄까? 뭐 이렇게 많지? 벵갈 병력인가 보다 7만 8천이 있네 왜 이렇게 많아? 8만 있어? 우리가 세계 2위다 조금만 힘내면 1위 되겠는데? 조금만 힘내면? 더블시즌으로 간다간다는데? 지금 코어 생성 비용만 어떻게 올리면 될 것 같긴 한데 글쎄 제 생각엔 1700년 되고 있으면 콜 있어도 그냥 쳐야 될 것 같아요 콜 전쟁 한 번 막고 콜 있어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쳐야 될 것 같고 대리까지만 합병 걸어놓고 갑시다 대리까지만 식민지는 괜찮아 한 개만 있으면 돼요 한 개만 노바 홀랜드라든가 뭐 하나만 살아있으면 돼요 독립 안 한 것만 잉글리시 뭐 이런 것만 하나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젠 클레임이 생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 독립돼 버리면 좀 힘들죠 배 타고 가야 되니까 다 독립만 안 하면 돼요 189 80.3% 그럼 우리 속국이 몇 개지? 4개 4개만 딱 유지합시다 4개를 딱 유지하고 나머지는 합병 하면서 갈게요 델리가 이게 아마 뺏기는 것 같은데 음 음 점수가 몇 점인가 6점 빨리 공성해야겠는데 오케이 합병 빨리 걸어놓고 다리 대리 지역 어떤 걸어놓고요 어 폴란드 관계사는 폴란드 불러오고 빨리 191 대리랑 191 대리를 불러도 되겠네 자 투스카니가 프랑스 전쟁 선포 오 좋아 무슨 무슨 석세스 워인 거 보니까 뽀유인데 뽀유 반대인데 프로밴스 뽀유 반대인가 그치 네 프로빈스 계승전쟁이네요 투스카니 투스카니 투스카니가 나폴리 나폴리 투스카니야 그럼 모르겠다 어 저기 좀 많네 저기 근데 프랑스 홀란드 프랑스 홀란드 아 요거 땅 하난데 그냥 먹어라 나갔으면 먹으라 주겠다 요거 하나 가지고 프로빈스 에이 위로배들이 더 한다니까 예 있는 놈이 더해요 요거 하나 가지고 병력을 동원하냐 나갔으면 주겠다 얼마야 근데 얼마짜리야 좋은 땅인가 개발도 16이야 비단이 나서 위복이 나가지고 좀 괜찮긴 한데 에이 쪼자는 놈들 자 델리전쟁 아 휴전이에요? 왜? 어허 그럼 마라를 마다를 쳐야지 마라를 치고 벵갈은 코오디 있을테니까 안되고 마라를 쳐서 그러면 좀 씬드? 씬드 코오디고 마라 쳐서 씬드 벵갈 불러가지고 전쟁이 좀 커지는데 벵갈이 좀 많아서 벵갈 병력 좀 볼게요 8만 천 씬드가 얼마죠? 3만 씬드는 뭐 상관할 거 없고 벵갈 8만 7만은 한데 7만은 한데요 7만은 한데요 테크가 18테크라 7만은 한데 우리가 21테크니까 이참에 벵갈을 조금 작사를 내자 벵갈을 콜 들어간 멤버 중 하나기 때문에 벵갈 땅을 조금 뺏던가 그렇게 해야겠어요 자 마라를 칩시다 마라를 쳐가지고 씬드 여기랑 다네요 여기 인도 쪽 애들이랑 다네요 이만큼 국가 4개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네 마라가 리더니까 마라만 우선 공성만 하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가자 과감하게 갑시다 자 군수 하나 더 있는거는 테크를 올릴게요 테크가 지금 필요하니까 장군 놀고있는 장군있나요 놀고있는 장군있나요 놀고있는 장군있나요 놀고있는 장군있나요 20K 40K 우리가 잡아줘야겠다 델리를 위해서 병력을 잡아주게 되겠는데 그러면은 행정 1500 아 지금 글씨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병력을 못 보내요 얼마인지 오늘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병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아 이것 좀 고쳐 너무하잖아 병력이 얼마인지 몰라 물론 이게 진짜 전쟁이겠지만 병력을 모르는거는 병력이 얼마야 네 지금 1시가 다 됐으니까요 조금만 싸우고 1시에 딱 정리할게요 5분만 더 싸우고 아쉬우니까 잠깐만 40K를 밀어야 되는데 성교사 3명이니까 개종이 좀 빨리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먹었으니까 다음에 또 어디 먹어야 되나요 성도의 보호자 이거는 뭐지 메카랑 마디나 오케이 메카마디나 금방 먹지 메카마디나 금방 먹고 로마 정복은 또 어디야 로마를 먹어야 돼 뭐 이정도 금방 먹지 뭐 그치 이렇게 이동하고 올라왔어 한 번에 가는 걸로 가르치다 한 번에 갈아 갈아버리자 한 번에 이것도 여기로 대기 오케이 오케이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저는 끝내고 당장하고 싶은데 병력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어? 전쟁 끝났나요? 대리 벵갈 어? 동성애는 어떻게 바로 뺏겼지? 벵갈만 나온 건가? 아닌데? 이거 왜 바로 뺏겼을까? 희한한데? 희한해 희한해 희한스럽네요 어? 들어오죠? 좋죠? 먼저 들어오면 아 이건 뭐야? 벵갈 맞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되게 이상한데? 아 77 네 들어오고 나는 돌아서 보충하고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음 네 병력이 많으니까 이기겠지? 우리 땅이고 우리 땅에 또 보너스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수비의 경우 25회 충격보너스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겼구요 요거 빨리 공성해나 합시다 우선 마라 저기 누구지 여기 다거든요 델리를 먼저 공성하고요 여기도 공성하고 요새도 공성하고 여기도 먹고 요거는 대기 요새 앞에서 또 뭐 누구랑 또 누구랑 싸우는거지 델리랑 잘 모르겠네 자 35입니다 보충 보충 돌아오고 장군이 좋은게 없네 자 공격 돌아왔고 이것도 뭐 이기는 각이구요 여기 대기할게요 18 됐고 오케이 끝 들어가고 얼마 있는거지 얼마 있는데 공성이 된다고 그러는거지 자 요거 잡고 요거 공성 잡고 19.8K 대기해야 되는데 돌아야 또 한번도 오네요 막 들어온다 얘들은 왜그러지 미쳤나 20% 20.0K 자 요거 한번도 개종 개종이 빨라서 좋다 돈이 플러스 14 툭카치이예요 외교개설정원가 육군사기 델리전쟁 아니라고 다행히 다행히 수고하자 끝 끝 끝 끝 끝